안녕하세요. 판례의보 문장립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판례의보 민사 자녀의 특유재산과 양육비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94-179 판결입니다. 추징금 사건이고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친권자입니다. 상고 기억되는데 내용은 보시죠. 망인은 93년에 피고와 혼인을 하고 자녀 둘을 둡니다. 그리고 98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혼한 뒤에 다시 재혼을 해서 다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기존에 있던 자녀 두 명도 같이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보험사하고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보험금 수령자는 상속인이 되고 다만 이 사망보험에는 자살은 포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2년 6월 27일에 베란다에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자녀 두 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때 친권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자녀 두 명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원고는 자녀 두 명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 두 명이 이제 한 명은 미성년자고 한 명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솔직히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이 원고가 이 자녀들이 친권자인 엄마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특유재산 반환 청구권, 즉 보험금을 받은 것을 특유재산인데 자녀들의 그 반환 청구권을 압류를 하고 추신명령을 받고 그 추신명령에 따라서 피고인 엄마인 피고를 상대로 추신금 청구를 하게 된 게 이 사건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험금은 지금 엄마한테 갖다가 엄마가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일단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특유재산 반환 청구를 갖고 있을 때 이 반환 청구가 일신전소권인가? 즉 미성년자 아이가 지금 아직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성인이 됐고 한 명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지금 엄마에 대해서 수교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 일신전소권이 아니냐? 일신전소권이 된다면 압류가 금지되죠. 압류 추심이 안 됩니다. 이게 인신전소권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특유재산을 그러면 엄마가 양육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특유재산을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 두 명이 받은 보험금은 자녀들의 특유재산이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소권이 아니다. 이 말은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압류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의 특유재산을 엄마가 해당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양육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육비용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비용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녀의 돈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자녀의 특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친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 현정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친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자녀 한 명은 성령이 됐고 압류 이전에 채무 면제를 했다고 사실 인정이 돼서 이거 이제 엄마에 대해서 특유재산 받은 청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도 엄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됐죠. 두 번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거는 양육비로 못 썼다 하니까 미성년인 동안 양육비로 모두 소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1억 7천만 원이니까 8천,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양육비로 썼다는 말인데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은 자녀의 엄마에 대한 특유재산 받은 청구권이 없는 거죠. 남한계. 결국 원고 폐소, 보호사가 폐소한 사건입니다. 이 자기의 특유재산은 특유재산,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얻게 된 재산 이 재산은 부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가 특유재산이겠죠. 미성년자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왔으면 그건 엄마랑 아빠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반한 청구권은 1신정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자녀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의 엄마에 대한 청구권을 압류 또는 추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특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육비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때 입증은 부모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난 정당한 상황을 입증했다고 해서 영업계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장애의 특유재산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